최근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여성 안심 귀가길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여성 1인 가구가 많거나 범죄가 잦은 지역에 비상벨과 CCTV 등을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하자는 건데 제대로 된 안내판이 없고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30대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40대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도망치는 등 여성 상대 범죄가 잇따르면서 밤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경찰은 여성 안심 귀가길 관리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살거나 밤길이 어두워 범죄에 노출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순찰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고 또 환경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그런 귀가길로 만들어들이기 위해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시설 가운데 하나는 안심 비상벨입니다. 길거리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이나 CCTV 관제센터에서 카메라로 현장을 볼 수 있고 즉시 사건 신고도 가능합니다. 비상벨 점검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목소리나 얼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현재 도내 여성 안심 귀가길에만 23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된 것까지 포함하면 비상벨은 1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까지 제대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운영 5년 동안 충북에서 공식 집계된 비상벨 신고 건수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도심 초등학교 정문 앞에 설치된 비상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튼 주변에 빨간 조명만 있을 뿐 별도의 안내판이나 표시판이 없어서 이 비상벨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고 경찰서 홈페이지에 안심비상벨 설치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주민이 대부분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안 보이니까 있는지도 몰랐고 안내판 같은 거를 설치해놓으면 그걸 보고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히 이렇게 신경을 쓰고 걷지는 않으니까 몰랐던 것도 있고, 형보도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좀 모르고 있었어요. 비상벨 설치 비용은 한 대당 많게는 300만 원. 범죄 예방의 효과도 있다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경찰과 지자체 모두 더 실효성 있는 홍보와 안내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감사합니다.